우리 김상원님과 함께하는 이모작밴드의 두 곡 준비가 되었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오둑의 큰남자 이민님의 무대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선물 드린다니까 좀 괜찮으세요? 선물 바꿔드릴게요. 그러면요. 제 분도 별로 기분이 안좋은 것 같아요. 제 분도 보니까 손님을 가르쳐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언니한테는 삼성전자 풀 HD 디지털 카메라를 정말로 선물로 드릴게요. 그런데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원래 고까라서 하지 못하십니다. 수령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가시면 8차선 도로에 보면 과속판속 카메라가 있어요. 올라가서 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원님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기대하겠습니다. 엔 곧은 잇고 깜짝이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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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